어어어 드디어 죽였어 어어씨 위장은 참 멋진데 왜 이렇게 커 건연이 아니 대체 이 최소거리는 왜 있는거야 사이판 초보 오호 미안하게 됐어 어이 씨부라 네이더 10키로 아이씨 에잇? 뭐야 버그 버그하는게 맞을 곳이 아니었는데 저게 아 꼼꼼할까요? 아이씨 어어어 놀아 아이 아이씨 아아 아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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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싱이야 엉덩이가 틀려 어 뭐지 뭐해 게임 무조건 떠야된다 이제 무조건 떠야될 무조건 떠야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난 니 새끼를 삶아 먹겠다 내가 뒤지든 니가 뒤지든 난 니 새끼를 삶아 먹을 거야 어 우리 자무삼이 뒤졌어 아 드디어 죽였어 아이씨 아이씨 뭐야 자홍수아미 삼삼 먹고 컸냐 오 미친 어디야 이거 빠른데 쟨 데미지가 구려 오우 우와 보통 항모가 두대면은 게임이 금방 끝나는데 뭐하니 아이씨 내가 배사를 잡을수 있을까 이거 대공피타 왜이렇게 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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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잘 못한 것이 없다고 왜 전암으로 이렇게 빡세게 불러야 하는가 안나오네, 갑으로 바꿔 죽었네 권양은 쓸데없게.. 쓸데가리 없이 크고 어이 권수선미는 27mm 왜 틀어? 권탄 쏠려고? 내가 여기서 보인다고? 저기 항모 있나보네 여기 앞에 항모있다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애공이 얼마나 남았니? 0%네 오, 갑판으로 막았어 야, 어디 한번 함재게 더 가져와봐 야, 맛있게 먹어줄게 고독하면 이식가를 찍어줘봐 어휴, 너무 틀었다 아휴, 너무 틀었다 헤라잇 어딨어? 바로 앞에 있나? 바로 앞에 있나? 아휴, 너무 틀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戦闘終了まで残り 5분 이쯤에 있네 어? 아휴, 네 이즈의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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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잡는데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을 것이여 지금 전역 야 내꺼다 내꺼라고 꼬지마 얘 섬지에 있을텐데 왕세다 왕세다 이쯤일꺼야 이래도 안보여? 27초 남았다고? 이쯤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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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있네?